기상캐스터 배혜지 오늘도 맑은 하늘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는 비 소식도 있는데요. 일부 서해안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흐린 하늘과 함께 기온도 크게 오르지는 못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지만 한낮 기온이 23도에 머물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도 유입되면서 주말에는 하늘은 맑겠지만 기온은 오늘보다 더 내려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 지역이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장성과 나주 16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2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여수와 고흥해나 최고 기온 20도, 구례 22도로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해나 최고 기온 20도, 강진 21도, 해남 20도로 예년 이맘때에 비해서도 1에서 3도가량 낮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8도에서 2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남해서부 해상은 바다 한계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합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부터 맑은 하늘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주에는 기온도 다시 올라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